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? 그래요! 헤어져요!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의심이 끝나겠네요 역시 여자 손길이 나니 집이 달라지네요 저한테는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? 이렇게 잘해주신 걸 보니 나 미쳤어? 그렇게 진작 헤어지랬잖아 네가 왜 그런 모욕을 받아야 돼? 할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도 저렇게 반대하시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지금 결혼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요